자 오늘 첫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제가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때린다 자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오늘 주로가 좀 포화주로로 가벼운 주로인데요 자 거리가 비록 늘었더라도 자 저는 최외각에 있는 13번마 담양제왕을 외곽에서 가마치기로 버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13번마 담양제왕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요 자 11번 금아 굿포인트 상복식 13번 11번 13번 11번 토요일 부산 신경주입니다 제가 어플리트형을 놓고 갈라 그랬는데 이 페로비치로 바뀌고 선행가는 금아 카이로스 자 2번마 금아 카이로스를 놓고요 8번 6번이 아니라 2번 6번으로 때려야 되게 생겼습니다 아 자 쌍복식 2번 6번 2번 6번 쌍복식 2번 6번 2번 6번